여기 보기, 여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보기 주말에 공원에 갔어요. 주말, 주말 밍구 랄루는 지난주고 밍구 랄루는 지난주 주말, 주말에 주말 밍구 랄루는 안되어 저의 직장에 도착해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매일 우유를 마셔요 아, kemarin minum susu 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아까 배웠던 태권도 미인전이 요즘은 요즘 안 vandaag죠? 요즘 처음이라arre니 אל기는 지 acontece 아리샤가 윙옹양이니? 위인 전이의 여자가 요즘 레베카가 읽고 있는 책은 부쿠 부쿠양 디바짜 레베카 아희라아이르이니 아리샤가 윙옹양이 뭐냐 하면 독오예요 독오 전 저리타 그럼 뭐예요? 부쿠 저리타 독오 뭐예요? 아 히스토리 북기도 이 뭐지 선생님이? 부쿠,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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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그라피 비오그라피 독오 방아와 아냐 아냐 buku yang dibaca Rebecca akhir-akhir ini adalah buku biografi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온 사람은 Jason이에요 hari ini yang datang ke sekolah pak pagi banget adalah Jason Jason이 학교에 온 시간은 다섯 시 반이에요 5시 반 오후 5시 반 1, 5시 반 시간이 뭐예요? 잠 잠 학교의 운, 잠 datang ke sekolah sekolah adalah jam 7.30 아름다운 dia datang ke sekolah jam 3.30 jam 7.30 요즘 한국의 학교는 섀라예요 yang sedang air-air-air mendengar laku bahasa korea adalah 섀라 섀라가 좋아하는 음악은 hip-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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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u yang 섀라 suka adalah laku hip-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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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a yang mau berbelanja akhir pekan ini adalah si 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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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sipen mulkone simphalkwa osie barang yang mau dibeli sama si yuna adalah baju dan sepatu 그렇죠, 잘했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책을 읽었어요 kemarin malam membaca buku 이름 Rebecca, nama Rebecca 질문, pertanyaan, 무슨 책을 읽었어요 buku apa yang dibaca? 위인촌, buku topok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와서요 hari ini yang datang ke sekolah paling pagi 이름 Exeton 질문, pertanyaan 왜 일찍 학교에 와서요 kenapa datang ke sekolah pagi alasannya karena biar bisa parkir gampang, itu gimana 선생님 ngomong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온 사람은 제1승이에요 제1승이 학교에 온 시간은 7시 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1승은 어디서 왔어요? 선생님 그렇죠 질문은 뭐예요? 잠 벌렀빠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제1승은 바탕 잠 벌렀빠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몇 시에 왔어요? 제1승은 몇 시에 왔어요? 일곱 시 반에 왔어요 그렇죠 일곱 시 반에 왔어요 아이샤, 비켰나? 아이샤, 비켰나? 이거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니스 락우는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니스 락우는 제니스 종류의 노래 무슨 종류에요? 둘이 사냐는 류에요, 바짜냐는 류 우리 선생님 자 이름 요즘 한국 음악을 듣고 들어요 누가 한국 음악을 들어요 세라예요 자 질문 무슨 종류 노래를 좋아해요 무슨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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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hop이에요 다음 이번 종류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마읍블리 압블리 마읍블리 신발과 오시에 좋아요 잘했어요 마읍블리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다 사람을 다 저기로 바꿔 봅시다 알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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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알리샤 알리샤 알리샤는 어제 저녁에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 로맨스 소설 로맨스 소설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을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왔어요 알리샤가 몇 시에 학교에 왔어요 요즘 한국 음악을 들어요 무슨 종류의 노래를 들어요 이번 주말에 쇼핑을 할거에요 뭘 살거에요 뭘 사고싶어요 옷을 사고싶어요 무슨 옷 치마 바지 원피스 원피스 사고싶어요 좋아요 잘했어 자 그러면은 워크북 해봅시다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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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워크북 워크북 학생님 자 보기부터 해보세요 네 다 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평양 kanssa 저희가 교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 장난이 강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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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을 붙이면 돼요 붙이면, 붙이면, 템펠 아이템, 템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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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다 2 lembar kertas bisa dilim 2 lembar kertas setelah dipotong 저는 뭐 할까요? aku mau ngapain? 너는 우슬 우장에 걸어 kamu 뭐 랩 mengambil baju 3 3 3 5 6 8 9 10 10 11 어디 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dimana sakitnya? lalu pergi ke rumah sakit 어디 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yang salah nomor 2 그렇죠, 먹을 kayaknya harusnya 먹을 gak sih sang singim kan itu 그렇죠 yang akan dimakan 뭐 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ah kita kan 위 위 식탁 itu rumah makan kan sausinim atas di atas meja makan oh ini roti yang akan dimakan nanti gitu ya sausinim ada di atas meja makan 2 2 2 2 2 5 2 2 2 2 3 3 2 2 3 2 2 3 2 2 3 2 2 어, 그니까 어제 저번 치 마르 이븐 사람은 제 라예욕 저번에 롯어 저번에 롯어 impostor ? 칠야라aning 칠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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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롤마 롤마 나 제 이학연은 백년전의 지옥소요 학생이 100년이 오도 건강에 맞 dicen Уcriboy 성라는 문마시 게소요 문마시 게소요 마자오 나 아유 나 아유면 나 아유면 잠깐만요.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나 아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아네 잘하요 daripada bus kereta lebih cepat 잘하자 이 잘하 이렇게 잘하자면 잘하자면 아네 네 미용살군 이미 요실리 미용실리 pardon 그리고 그녀는 자르다 자르다 자르다. 네, 맞아요. 그분은 자랐어이니까 다 자르냐? 자라다. 자르다 보통. 자르다 뚱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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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 알겠죠? 자르다, 자라다. 미립. 자, 다음. 4번 보기.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나는 exclusive é interior, 부모가 필요 없어 pour 남아 tolerance. 하지만 아이, 엄마 그리고 태ione, 네, 우 dzieci, 저스를 말해까지는 밖에 Shadow. , 시가니 이으면 수영을 해요 aku kalau ada waktu mau berenang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aku suka berenang 취미 뭐예요? 취미는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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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습니다 아니요, 저녁부터 계속 춥습니다 춥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밤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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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잠 그렇지만, 주말에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날짜, 5일, 그렇죠 다음, 5번 먼저, 1번, 체험학습안내 뒤반자, 비아레틱간 해보세요 체험학습안내, 무슨 뜻이에요? 체험학습안내 언제, 가만, 이번주 안내는 informasi 체험 잘 알아서 이게 안내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학습 학습은 스튜디 네 체험은, 원래는 체험은 빵알라만인데 스튜디 스튜디 빵알라만 인도네시아는 없어요, 이런 말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튜디, 밴딩 스튜디, 밴딩 스튜디, 또 기사 스튜디, 밴딩 그리고 이번 캠스튜디 23일 9시부터 9시부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아야 돼요 11시부터 11시부터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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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부터 18시부터 19시 12시 어떻게 보면 곤충 이게 곤충이에요 아, 뭔가요? 이 수많은 곤충 이런 게 다 곤충이에요 곤충 아, 사랑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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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흡수 흡수 전부 다 이 수랑과 곤충 곤충 만물가 노란 거예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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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피 오본 보스를 타이오 이 스태션 bus depan sekolah 나이 bus nomor 725 시간을 시피 오본청 걸요 sekitar 15 menit 그리고 방문 관청노 장에서 내리면 돼요 그리고 또 내리면 돼요 정유장 바로 앞에 방문관이 있어요 정유장 바로 앞에 방문관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정유장 바로 앞에 정유장 바로 앞에 스태션이 앞에 방문이 있어요 안전 지금 첫 번째 이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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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친구가 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서 부르 tinggi dan keren 아니요 내 차과 나는 주말에 농구를 하고요 aku dan teman sepankuku mau main basket di akhir pekande 맞아요 성생님은 우리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죠? 잘했어요 부르 mengajarkan cara main basket kepada kami 안녕, serios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듣기냐? 이니 배속 기타 듣기 내일 다음 시간에 들어봐요 알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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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